적게도 또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드는 기술을 하나의 마우스로 제어를 하면서 동시에 콘텐츠를 마우스로 제어를 하고 포인팅을 주면서 이런 강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이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. 잠시 여러분에게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면 저는 사실 이렇게 제 사무실의 장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. 아무것도 없는 데서 컴퓨터 한 대로만 하고 있는 이 장치는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므로써 마치 방송국에서 혹은 영화관에서 보듯이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을 스마트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강의로 자유롭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